7월 28일 대부분 2심 판결 정말 너무나 중요한 7월 28일 대부분 2심 판결이죠 아마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결이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깨우칠 겁니다 대부분 후회나 아쉬움은 뒤에 오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뒤에 알지 않습니까 7월 28일 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인천광역시 연수홀에 대한 선거무요소송 여러분들 선거 공판은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쪽 동네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안 믿을 겁니다 뭐가 중요한데 시끄러운 사람들처럼 입 다물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 분이 올린 글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장시정 전 카타르 대사의 글입니다 이 내용에 저는 이 역사적 재판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한국 민주주의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관점했습니다 선거는 총탄 대신에 투표로 통치자를 바꾸는 절차로서 민주주의의 조체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만약 내일 대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나 관리민주주의가 들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 선관위로 움직여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상권 분립은 껍데기만 남았고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 이 역사적 이벤트에도 침묵을 지키는 회계 망측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파시즘의 정치는 칼슈미트가 말한 친구냐 적이냐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번에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바로 윤 정권이 성공시키지 않거나 앞으로 성공시키지 않으리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조용한 침략을 시도해 중국의 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인천 연설의 대부분 나온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송도 제6투표소에서 나온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몇 천장 정도 된다 한 천장 정도 되죠 천장 정도의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 투표지죠 뭐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는 사전투표용지고 여기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고 여기는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고 그렇죠? 이것도 다 좌우 여백이 다른 거네요 어쨌든 더 이상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내일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한국 언론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내일 아마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냥 단신 기사 몇 개 정도 씻고 그냥 끝내겠죠 헤헤헤헤헤 över